제주도 출장 겸 여행에서 사용했던 각종 액세서리와 촬영 소품들 그 중에서도 요즘 이성경 시계로 핫하게 떠오르는 다니엘 웰링턴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후덥지근하고 습한 7월의 날씨뿐만 아니라 남은 여름과 다가올 가을, 겨울, 봄까지 아주 알차게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액세서리들과 여러분의 브이로그에 보다 다채로운 영상 구성을 도와줄 큐티뽀짝 감성뿜뿜 촬영 소품들까지 추비와 함께 만나볼까요? 그 전에 잠깐! 아직 제주영상 1탄 패션룩북 및 OOTD 다꾸편 놓친 분들 계시다면 위에 뜨는 카드 클릭하시고 1편 먼저 꼭 보고 와주세요. 이번 액세서리와 소품 리뷰편은 지난 룩북편의 부록같은 영상이라서 1편을 보신 분들이 훨씬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제품인 다니엘 웰링턴의 액세서리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의 제주영상을 보다 다채롭게 꾸며준 촬영 소품들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먼저 생화만큼의 생동감을 보여주는 분홍빛 그라데이션의 조화 튤립 10x10에서 구매한 촬영 소품인 로맨틱 튤립 페일핑크 바다 아래로 눈이 내린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조가비 안에 담긴 유리구슬 속 아름다운 하얀 바다를 연상시키는 살롱드 바당의 조개 스노우볼 휴양지 촬영에선 빠질 수 없는 밀짚모자의 유니크한 보랏빛 리본이 만났습니다. 시원한 바다 내용과 따뜻한 제주 햇살의 찰떡인 스위피 밀짚모자 귀여운 최애 피규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죠. 망원경으로 먼 바다를 내다보는 해적의 모습을 한 귀여운 스누피와 우드스탁 피규어 현무안 모양의 작은 돌담과 잘 익은 귤이 총총 달린 귤나무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제주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바이제주에서 구매한 돌담 캔드롤더 제주의 푸른 바다를 귀여운 엽서 속에 쏙 여러 여행지에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 세화씨 문방구 제주도 엽서까지 큐티뽀짝 감성뿜뿜 브이로그와 넘나 잘 어울리는 츄피픽 추천 소품 6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제품인 액세서리 파트 다니엘 웰링턴 시계와 팔찌들을 만나볼까요? 검은색 박스라 포장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뿜뿜 뚜껑을 열어주면 제가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픽했던 제품인 클래식 페티트 스털링 화이트 다이얼 제품이 등장합니다. 혹시 모를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보호필름을 제거해주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 한 번 시계줄 채워주는 부분까지 클래식한 감성이 듬뿍 담겨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박스의 바닥 부분엔 이렇게 두꺼운 봉투 안에 시계 매뉴얼과 이문의 도구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이 도구를 시계줄에 보이는 화살표 방향에 따라 살짝만 꼽고 들어주면 지렛대의 원리로 손쉽게 줄 길이를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의 박스는 한 번에 개봉해서 살펴볼까요? 이게 바로 츄피가 직접 고른 다니엘 웰링턴 제품 4종입니다. 저는 피부가 좀 붉은 편이라 로즈골드보다는 시원해 보일 수 있는 실버 테두리의 제품들을 선택했어요. 먼저 클래식 페티트 애쉬필드는 세련된 블랙 다이얼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제품인데요. 평소 블랙, 화이트 계열의 옷을 많이 입어서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편할 것 같고 다크한 제품이 주는 디자인적인 무게감 덕분에 가을, 겨울에 따뜻한 코디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가벼운 메쉬 스트랩이라 이렇게 여름에 착용하기도 넘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팔찌는 클래식 블레이슬릿 실버 S 사이즈. 이름처럼 유행탈 걱정 없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팔찌로 심플한 로고 덕분에 캐주얼한 룩에도 찰떡. 제가 픽한 실버 테두리의 시계들과도 가볍게 매치해주기 좋은 제품이라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중에서 가장 아끼는 팔찌입니다. 이런 아이템은 쉽게 착용하고 늘렸다 줄일 수도 있어서 액세서리 입문자들한테도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브레이슬릿 세틴 화이트 스몰은 앞서 소개한 팔찌보다는 살짝의 연륜감이 느껴져 제 또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께서도 너무 좋아하셨던 제품인데요. 화이트 라인 덕분에 산뜻한 느낌도 나면서 약간의 두께감이 있어 앞서 소개한 팔찌보다 훨씬 꾸며진 느낌이 듭니다. 분명 심플한 디자인인데도 눈엔 확 띄는 화려함까지 갖춘 제품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츄피의 브이로그 촬영할 때 찰떡인 클래식 액세서리와 촬영 소품 추천 영상이었습니다. 이미 유명한 브랜드긴 하지만 제 채널에서도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제품이라 바쁜 일정 와중에 정말 열심히 촬영해왔어요. 8월 11일까지는 다니엘 웰링턴 온라인 공식 사이트에서 여름 최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처럼 이성경 배우님을 좋아하시거나 평소 클래식하고 심플한 감성의 액세서리를 착용했던 분들은 사이트에서 여러 시계와 팔찌 디자인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구매 시 할인 코드에 츄피를 입력해주시면 전 제품 15% 추가 할인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리고 츄피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 꾹꾹 츄피의 일상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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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